Q. 네 안녕하세요. 그 트러블 한번 다시 해봐도 될까요? 이거구나? 아 오케이. 연습 좀 해볼게요. 박자가 달라서. 더운데 혹시 에어컨트 좀 켜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밴딩 없이 그냥 피치를 올려. 다시 갈게요. 너무 높죠? 할 수 있어요. 다시 한 번 갈게요. 너무 좋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게요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은 페이더 트러블 녹음 현장입니다. 키 체크 때도 사실 삑사리가 진짜 많이 하는데요. 제가 고음을 최근에 많이 안 하다가 녹음을 하게 되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네요. 그렇지만 노래는 너무 좋았고요. 뭔가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오히려 저한테는 표현하기 편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피치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춤을 같이 추면서 할 수 있을까?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요. 긴장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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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란 속에 몰락 어지러워 베이비 죄송합니다. 혼란 속에 몰락 어지러워 베이비 어지러워 베이비 어지러워 베이비 난 널 아는 걸까 난 어지러워 베이비 난 널 아는 걸까 까 까 아 네. 까 드리워 드리워 네. 불안이 드리워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사실 처음 불러보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잘 많이 못 잡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더 연습해서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잘하고 싶어가지고 OSB가 아닌 곡에서도 엔진 분들이 제 좋은 파트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더 잘하고 싶은데 오늘 첫 녹음이라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아휴 너무 아쉽네요.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몇 번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더 연습하고 오겠습니다. 아 아 안녕하세요. 뭔가 변한 걸까 제발 대답해봐 내가 드린 걸까 내가 내가 드린 걸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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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내가 드린 걸까 내가 드린 걸까 내 속 나 뒤로 했다 내 심장이 뒤눈데로 걸어가네 뭔가 변한 걸까 제발 대답해봐 내가 드린 걸까 내가 드린 걸까 내가 드린 걸까 내가 드린 걸까 좀 더 내려가는데 내가 드린 걸까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좀 더 섹시하고 몰입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오늘은 사실 첫 번째 녹음이라 좀 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다크문이랑도 잘 어울리고 밴나이픈이랑도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으면 그날은 이제 한 번에 슬퍼할 거 다 슬퍼하고 다음날부터 좀 활기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7층은요? 아니요 슬퍼 없죠. 그리고 토스트 맞춘 거거든요? 토스트 맞춘 거에요. 아직 감기가 안 나왔습니다. 여보세요? 그래서 네. 안녕하세요. 네. 목은 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? 그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방금 근데 인풋이 거의 나도 깜짝 놀랐네. 네. 깜짝 놀랐네. 귀 터질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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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한 마음도 네. 어 지금 좋아요. 그 오늘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나았고 그때 좀 더 아쉬운 부분들 좀 잘 다시 해볼게요. 네네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사비가 좀 엄청 어려...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가창력... 100%의 느낌이어가지고 좀 우리 곡 중에서는 많이 없었던 느낌이지 않나? 망감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사랑하는 넌 누군지 누군지 낯설어 Who are you? 내가 사랑하는 넌 누군지 넌 누군지 넌 누군지 내가 사랑하는 넌 누군지 어 네 좋은 것 같아요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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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뭔가 이런 느낌 그 처음에만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어려웠어요. 어려워요. 저 녹음하면서도 아 어렵다. 계속 혼자 말해요. 어렵다. 네 다시 할게요. 이렇게 들렸어요. 아 다시 할게요. 이렇게 들렸어요. 스크림은 너무 고음이고 이것도 너무 저음이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근데 이제 프로듀서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갑자기 뜬 것 같긴 한데 저는 시윤이 목소리가 궁금하긴 해요. 만약에 그 보이스가 된다면 과연 목소리는 어떨지 완전 깨렁깨렁하겠지? 뭐 아닐 수도 있고 좀 반전 목소리일 수도 있잖아요. 암튼 시윤으로서 오늘 녹음한 노래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. 근데 원래 시윤이 제 그 자체예요. 어쩔 수 없기 때문에. 네 암튼 잘 들어주고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응원 부탁할게. 안녕하세요. 오케이 잘 나온 거. 네. 아 여기. 오케이. 음음. 음음. 좋은 것 같아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Fatal Trouble. 파크몬이 정말 좋네요. 파이팅. 레츠고. 감사하다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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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 노래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일단 나이 많은 느낌? 네 조금 더 톤만 그렇게 잘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손 조금만 더 네 두껍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? 진짜요? 약간 그렇게 두껍게 좀 가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오케이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왔습니다 Fatal Trouble 그래도 첫날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노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 낮은 음이랑 엄청 높은 음이 두 개가 다 있어서 노래 자체가 되게 멋있어서 춤도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주시죠 자카가 이 노래를 딱 불렀을 때 어떤 감정으로 불렀을지 모든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변했다 이건가요?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변했다 먹은 밥은 밥 양은 똑같은데 내 양이 는 것 같은 그래서 퍼만감이 안 차는 듯한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리고 고기 흑 흑 흑 흑 흑 흑 흑